언제까지 살까요? 그것보다 사실 요즘은 더 시급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언제까지 생활할 수 있을까? 언제까지 사람을 만나고 언제까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아니면 혼자서 여행을 가고 이 모든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? 그냥 좀 넓은 걸 보고 싶어 서울은 너무 하늘이 작잖아요 서울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다 건물에 잘려있잖아요 하늘이 넓은 하늘을 보고 싶어 밝지 않은 곳을 보고 싶어 살아있어야죠 살아 있어야죠, 살아 있어야죠, 그래야 제주도도 오고, 별을 보거나 노을을 보거나, 어디를 가든, 누구를 만나든, 무얼 먹든 다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MBC 스페셜